자 그리고 정면봉 파이팅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네 자 우리 임시원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천우 씨와 김희원 씨를 다시 무대 위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천우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씨가 웃으면 모두가 다 무장해제되는 느낌이에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만역에 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에스코트를 악수를 하러 간 건가요 세 분 한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조금 가까이 서셔서요 시원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분인 대로 만난 세부 정말 신선한 연기 암상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준 감독님 모셔서 저희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이번에도 역시 시원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김희원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김희원 씨만 손을 여기 이렇게 된 거 우리 현실 밀착 스릴러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귀엽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정면 분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분인데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이유 평범한 일상에 위협받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현실 밀착 스릴러